.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. 오늘은 주가입니다. 저의 첫 소거 투어, D.E.M.E. 드디어 마지막 동시.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하고 계신 우리 아베로룩도 여기 현탁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신나게 들어주세요. 네! 그걸 되게 집중하고 싶었어요. 어떻게 말하는 게 없는 거죠? 자, 여러분.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. 마음을 더 지으시고 마음을 더 누나지시길 바랍니다.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. 제게 준비했어요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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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 네! 네!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